안녕하세요. YJ크루의 김과장입니다. 누리 브랜치 영재컴퓨터 YJ보드가 제작한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PC 덕후의 종착지 미니 ITX를 기반으로 제작했으며 미니 ITX 기반 시스템을 유행시키고 싶은 저희의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해외에서는 미니 ITX 시스템으로 고성능 하이엔드 게이밍 컴퓨터를 만드는 게 유행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거대한 빅타워 시스템을 고집하곤 하죠. 미니 ITX란 인텔에서 제시한 PC 폼팩터 규격 중 가장 작은 규격을 말합니다. 작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도시락 같은 케이스에 담겨있는 미니 컴퓨터를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YJ모드가 소개해드릴 케이스 이 누리 브랜치는 이런 미니 ITX의 틀을 깨고 고성능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는 물론 커스템 순행까지 적용 가능한 놀라운 케이스입니다. 누리 브랜치는 미니 ITX 기반 케이스입니다. 때문에 미니 ITX 규격 메인보드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파워는 두 발자국 양보에서 일반 ATX 규격 파워까지 장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그것은 고성능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까지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전원 공급과 보다 합리적인 가격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미니 ITX 규격의 메인보드와 파워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파워라도 합리적인 가격의 일반 ATX 파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이죠. 많은 유저분들이 타오바오에서 판매하는 그 케이스의 표절판이 아니냐는 말들을 커뮤니티나 댓글 등을 통해서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워바오의 그 케이스 자체가 짝퉁입니다. 미국 UL 비스트 디자인의 모티브 모뉴먼트라는 케이스의 이미테이션입니다. 그러나 영재 컴퓨터 YJ 모드의 루디 브런치는 영재 컴퓨터가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국내에서 제작한 100%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보시는 대로 루디 브런치는 오픈 프레임 타입의 케이스로써 발열에 대한 걱정은 1도 안 하셔도 됩니다. 온도 관련 성능은 저희의 파트너사 퀘이사존에서 자세하게 벤치를 해주었으니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커스텀 순행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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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much, too tough, too real I needed time I needed to be still I needed to be still 자, 이렇게 해서 누디 브랜치 커스텀 수행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누디 브랜치의 높음, 범용성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마치 의자를 연상시키는데요 국내 최초 커스텀 모드 PC 미국의 유명한 드라마 왕자의 게임에 등장하는 철왕자를 모티브로 제작한 커스텀 모드 PC죠 누디 브랜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만들었던 두 번째 샘플이 바로 이 철의 왕자 PC의 프레임이 된 것입니다 YJ 모드가 만든 ITX 케이스 누디 브랜치 어떻게 보셨나요? 높음, 범용성, 시원한 쿨링 성능, ITX 규격의 강력한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 YJ 모드가 만든 누디 브랜치를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이상 YJ쿨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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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조그마한 장 Saccharide 마이크 You're breaking eyes